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을 경신한다는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다시 1.5%대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 레벨도 처음 이 금리에 대해서 우려했을 때보다는 높은 레벨이지만 지금 시장은 이러한 레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채 매입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또 부양책 일부의 또 호재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 3천포인트와 900포인트의 저항을 느꼈지만 어제 이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밤에 미국의 S&P500 지수 다우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동향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목요일 글로벌 중신은 일제히 상승했는데 상승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상승 억제 조치로 상후 금리와 관련한 정책이 좀 확장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미국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점도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중신은 일제히 상승했는데 범유로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가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독일 지수는 사상 최고가, 프랑스 지수도 1년 내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는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로써 다음 분기 채권 매입 속도는 올해 초보다 매우 빨라지며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은 다가오는 미국 FOMC에서 또는 그 이후에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신은 양호한 실업지표와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안정에 따라 상승했는데 기술주 위주 나스닥의 큰 폭 상승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71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팬데믹 이후 다시 최저치의 근접함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유발시켰습니다. 미국 채 금리도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는 1.5%를 하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을 관찰해봤을 때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대감이 성성될 수 있다고 보여서 다음 주 FOMC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술주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중심이 마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국내 중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예정돼 있는 3월 FOMC와 연관시켜서 어제 이사님께서 그 이후 FOMC 이벤트 이후에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의 환율 동향도 외국인 수급과 연결해서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6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어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당시 그때 사상 최대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동향 이후의 지수를 보니까 지수가 그 이후에 그리 좋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지수 자체도 일단 상승에 따른 저항감은 또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먼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전망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 매매 방향성과 연동해 지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금요일이라는 특수성과 오늘 환불되는 공모주 자금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최근 흐름과 많이 다른 점을 보였는데요.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형 패턴이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이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수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수요일까지 롤오버를 많이 진행한 상황에서 지수를 하락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큰 폭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전 지수의 1년 내 최고가 갱신, 다우지스 최고가 갱신의 나스닥 반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지수 반등을 자극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미 노출된 악재에는 제로로서의 강도가 약해져 있고 단기 낙복이 가대했다는 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수적 관점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월처보다는 교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관점 포인트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지 그리고 어제 큰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매도세를 이어나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 같은 시그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만일 이와 같은 현상에 반대로 나타난다면 시장에 큰 변화는 없구나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저점 매수 기회였다고 보이는데 이 기간에 저쯤 매수하셨다면 사실 오늘 매도가 맞지만 오늘과 다음 주까지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시장이 변화하는지 관찰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매매는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최근 하락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